직곡의 옛 성연 말씀, 오늘은 티벳의 요기 제쭌 밀라레빠의 자리이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를 철저히 깨닫기 전에 타인을 도우려고 너무 서두르거나 열망하면 안 된다. 제자들이 타인을 위해서 어떤 작은 세속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떠냐고 여쭙자 제쭌 밀라레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의무의 사심이 전혀 없으면 괜찮지만 실제로 그만큼 초연한 태도를 갖기는 쉽지 않으며 사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타인을 위한 작업은 거의 성공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일은 물론이고 자기를 위한 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것은 마치 헤엄을 치지 못하면서 물에 빠진 자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진리를 철저히 깨닫기 전에 타인을 도우려고 너무 서두르거나 열망하면 안 된다.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늘이 있는 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정은 수없이 많고 그들 각자에게는 그런 도움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너희들 모두가 오직 하나의 결심을 즉 모든 중생을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결심만을 굳게 지니라고 권하는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누더기를 걸치고 음식과 의복과 궁핍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세속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지 마라. 육체적 고행과 정신적 부담을 견디어라. 그래서 체험을 통해 지식을 얻어라. 너희들의 참회와 수행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시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야 한다. 이상 제춘 밀라렛바의 자리이타에 대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